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의 재미있는 라면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라면을 드리고자! 라면을 다 먹어요! 라면을 다 먹으면 좋겠어요! 라면을 다 먹어 볼게요! 새콤달콤 매콤하고 쫄깃쫄깃쫄깃 새콤달콤 마시멜로우 탕후라이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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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팽이버섯 새우는 고추냉이를 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약간의 고추냉이가 더 맛있어요 음료유 다행히 네가 갈아입고 나왔나왔나왔나와나와나와나와 편의점을 찾아서 남은 편의점을 찾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